왜 혼자 술을 드시나? 원래 미인이 외로운 법이거든. 그런가? 그럼 우리가 그 외로움을 덜어드려야지. 아이고, 잔입이셨네. 자,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. 꺼져. 승깔 좀 있으시네. 꺼지라고 했지? 이것도 인연인데. 그러지 말고 같이 한잔 합시다. 난 니들 같은 쓰레기들하고는 같이 안 노니까. 딴 데가 살아. 아, 뭐 이런 게 다 있어. 야, 네가 아직도 잘 나가는 스타 차혜란인 줄 아냐? 왜? 그래도 몸면허 아직 빠질만 하던데. 그것도 다 가짜 아니야? 사진에 뽀샵 처리하듯이 다 가짜로 만든 걸 수도 있잖아. 갈리는 몰라도 요 가슴은 진짜 같은데. 찍고 싶어? 아, 나 참. 올려놓으려나 찍는 주제 고고하자 하기는 해. 됐어. 예고편은 그만하면 됐으니까. 나가자. 얼마면 돼? 이게 미쳤나? 야, 같이 놀자니까. 왜 이래? 이게 미쳤나지? 뭘 그렇게 비싸게 하더라. 이거 나요? 이거 나요? 이거 나요? 이거 나요? 그만하세요. 그만하시죠. 또 안 놔?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야, 사장 불러. 사장 불러오라고. 사장 불러오라고. 사장 불러올. 헉 고맙습니다. 어서와. 네. 이거. 뭐야 이게? 네 어제 계란이나 라면이 떨어졌다고 해서요 사왔습니다 뭐하러 이런 걸 사들고 다녀 내가 알아서 사올텐데 아침 먹어야지 아닙니다 그 옷만 갈아입고 금방 나가봐야 됩니다 밤새 일하고 들어왔는데 또? 뭐 일이 없어서 못하는 날도 많은데 있을 때 해야죠 그냥 아파트 경비만 하면 안 돼? 아 그 일은 그 아프면 대신 그 한 달 동안 임시를 하는 거라서요 벌써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이러다가 병이라도 날까 봐 그렇지 괜찮습니다 헤라님 뭐 어제도 12시 넘어서 들어왔나봐 난 보시도 못하고 자서 들어가 봐 네 어제도 늦게 들어왔다면서 일찍 일어났나? 왜 어디 안 좋아? 그러게 술 좀 주려하니까 그러게 술 좀 주려하니까 오빠 나 한번만 안아주라 이제 됐어 오빠 이제 오빠 놔줄게 우리 그만 헤어지자 방 구할 때까지는 진태국방에서 지내도 되지? 응 난 이 집에서 나가면 네가